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공휴일이나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가급적 영상 한 개씩 업로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영상을 업로드 하지 못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핑계라면 핑계지만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한 일이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치면서 영상을 업로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딸아이와 제가 동시에 A형 독감에 걸려서 거의 일주일 정도를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웨지 풀스윙 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웨지로 얼마만큼 보낼 수 있는지 나의 웨지의 최대 비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웨지로 몇 미터까지 보낼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웨지의 거리 조절 연습이나 아니면 웨지의 로프트 아니면 웨지의 개수를 좀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웨지로 몇 미터까지 보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웨지라는 클럽 특성상 이런 풀스윙 비거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80%나 이런 90%의 강도 그 정도 헤드스피드로 풀스윙하는 것과 100% 내가 있는 힘껏 풀스윙하는 것과 이 두 스윙 간의 비거리 차이는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로프트가 45도보다 더 누워있는 클럽들 보통 피칭웨지가 46도에서 48도 정도의 로프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칭웨지나 개베지나 샌드웨지 로브웨지 같은 거의 모든 웨지는 다 포함이 되겠죠 45도보다 더 많은 로프트를 갖고 있는 웨지라는 클럽들은 헤드스피드를 아무리 빠르게 해도 아무리 강하게 스윙을 해도 이런 많이 누워있는 로프트 때문에 공이 위로 솟아오르는 이런 힘만 강해질 뿐이고 백스피만 더 많이 생길 뿐이지 공이 앞으로 나가는 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45도보다 더 세워져 있는 클럽 9번이나 8번이나 7번 그 이상의 클럽들은 강하게 스윙을 하고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할수록 공이 앞으로 나가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낼 수는 있지만 웨지 같은 클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주 Bonus 가 예 아닙니다 그 secret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라면 56도 웨지로 100% 샷을 해도 아마 70m나 70m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요 내가 무슨 스윙에 문제가 있다거나 나에게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클럽의 로프트 같은 이런 클럽의 구조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떠한 누가 스윙을 해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요 웨지라는 클럽은 이런 구조적인 특성상 80%나 90% 정도의 헤드 스피드 그 정도 강도로 샷을 하는 게 거의 최대 비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최대 비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 거리 조절 연습이나 이런 클럽의 구성 로프트나 웨지의 개수 같은 것을 구성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응용을 해보자면 웨지라는 클럽도 물론 강하게 100% 강하게 쳐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100% 강하게 치면 나가는 거리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이 뜨고 조금 더 강한 백스핀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를 넘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 때 바로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 그런 사항에서는 조금 더 높은 탄도와 좀 더 강한 백스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는 있는 힘껏 100% 스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같은 웨지로 조금 더 멀리 보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강하게 치는 것보다는 공의 위치를 조금 더 오른발 쪽으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머리의 위치를 공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좀 기울여 틀어 준다거나 아니면 체중을 조금 더 왼쪽에 고정시킨 상태로 스윙을 해서 강하게 치는 것보다는 최대한 로프트가 세워져서 임팩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웨지로 공을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웨지샵 풀스윙 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80%나 90% 정도의 헤드 스피드 스윙 강도로 샷하는 것이 웨지라는 클럽에서는 최대 비거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